예수의 보혈로 그대가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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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가 اءگ가 mentored